복자로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끄셨네 구원자 새신 예수 예수로 오셨도다 우리를 유사하시고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람 승리하셨네 잠든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신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람 내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를 전하리라 놀라운 소신 전하리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람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신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람 내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람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다시 주셨네 신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람 내 생명 그 사람 내 생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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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